자, 생각하시죠. 당연히 사드리죠. 오, 징글벨, 징글벨, 징글벨. 우와. 대박, 대박. 구경. 이렇게 크다고요? 구경을 먼저 하고 마실게요. 자, 들어오세요. 우와, 진짜 크다. 이야, 진짜 여기 잘 돼 있네. 가족끼리 와야 되겠네. 왜 이렇게 커? 아니, 동양에, 동양에 이런 데가 있었는데, 동양에? 동양도 아니고 형, 우리나라는, 그렇죠? 근데 진짜 그때가... 진짜 공장가격 예술이다, 역시. 아니, 강화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몸 좀 녹여, 몸 좀 녹여, 몸 좀 녹여. 트랙터 있던 집은 진짜 부잣집인 거예요, 시골에도. 시골에서, 지금도 그래.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아, 쟤네. 외국인들이 많아, 외국인들이. 아, 진짜 브로클린 같네. 근데 잘 살려놨다, 보존 잘해놨다. 이거 대박이야. 우와, 실내. 여기 뭐냐, 도대체 여기. 베리빌기 다 있다. 이야... 여러분, 저 안에 보세요, 저 안에. 저 안에. 이야... 끝이 왔다, 끝이 왔다. 진짜 외국인 거 같아, 여기 봐봐. 계속 넓네, 계속 넓는데. 사진 저기서 한번 찍을까요, 어디서? 오, 오오오오. 어, 잘하네. 두더질짜리야, 두더질. 여기는 한번 찍자, 여기 앉아봐. 여기 그리면 좋다, 여기. 하나, 둘, 셋. 난로 옆으로 자리 하나 잡자, 따뜻하게.